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피규어 퀸 둔서가 됐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시대기 D-K-S-E-H-1님 스파라스텝 시퀀스 완벽하고 높은 점프와 비거리와 어느 것 하나도 손잡을 데가 없습니다. 자 레이브 스팅 우와 뭐 힘이 넘칩니다. 자 3회전 트리플 어차피 점프 점프가 아직 높죠. 그리고 회전가 굉장히 빠릅니다. 컨데너. 컨데너 안 넣죠? 깔끔해요. 자 이어서 첫 번째 트리플 트리플 컨비네이션 점프 2회전 2회전 3회전 1회전 3회전 하지마! 죽은 것 같아! 지옥행 열차야! 계속 들어갑니다. 스냅을 이용한 전전 에어스! 스윙을 점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. 네, 어디 하나 мне 잡을 데 없습니다. 신경을 승리! 이쪽으로 가면 맞는데, 또? 우아, 잠깐만! 가자 제발 이거는 미안해요, 미안해요! 그 어느때보다도 정말 좋은 점프를 보여줬습니다, 오늘. 아, 왜 이렇게 조그마한 팀이여! 앞 앞길을 도는 거야! 아니... 원서은저리님, 복수 실패했습니다. 아, 제발! 미친! 클린 연기를 펼쳐보겠어요. 네,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경기를 펼치면서 시합을 끝냈습니다. 네.